안녕하세요 도시농구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심은 배추가 잘 자라지 않거나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고 죽지 않고 심자마자 뿌리 활짝 빠르고 잘 자라게 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8월 31일입니다. 처서가 지난지도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빛도에는 여전히 맹이를 떨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침 저녁 날씨는 시원해져서 아침 저녁으로 김장채소를 심기 위해 토양준비를 하거나 배추나 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서 심은 배추가 갑자기 죽거나 잘 자라지 않고 시들어 죽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고 심자마자 뿌리 활짝 빠르고 생기있게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배추가 죽는 이유는 수분 부족 때문입니다. 배추를 심기 위해 요즘은 대부분 비닐멀칭을 합니다. 비닐멀칭을 하기 전에 토양에 수분이 촉촉해야 배추를 심었을 때 뿌리 활짝이 빠르고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요즘 강한 햇볕에 흙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비닐멀칭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심어놓고 물어주면 되겠지 하고 그냥 심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오산입니다. 땅이 마른 상태에서 배추를 심고 작은 구멍에다 물을 주면 물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들어가는 물도 흙이 전체적으로 말라있어서 수분을 금방 흡수해버려서 흙이 말라지게 됩니다. 강한 햇볕에 땅은 메말라서 배추는 초기에 수분 부족으로 뿌리 활짝을 제대로 못하고 시들어지고 죽는 배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에 수분이 60%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배추를 심었을 때 뿌리 활짝이 빠릅니다. 비 온 다음 날 비닐멀칭을 하거나 비가 오지 않아 흙이 말라있을 때는 물을 헌뻑 주워서 촉촉하게 한 다음 비닐멀칭을 하면 며칠이 지나도 비닐 속의 토양은 수분이 어느정도 유지가 됩니다. 저는 두둑을 만들기 전에 물을 뿌려서 흙을 촉촉하게 한 다음 두둑을 만듭니다. 그리고 비닐멀칭 하기 전에 또 한번 물을 뿌립니다. 배추 뿌리 혹병 예방을 위해서 토양 살균제를 탄 물을 분사기로 충분하게 두둑 위에 뿌리고 난 다음 비닐멀칭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밭도 뿌리 혹병이 발병했던 밭이라면 친환경 살균제만으로는 방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론사이드와 같은 일반 살충제를 물에 타서 땅에 뿌리면 뿌리 혹병 예방과 수분 함량을 높이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김장배추 모종 심는 방법은 제가 최근에 올린 김장배추 모종 심기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뿌리 혹병이 나타났던 밭은 모종을 심기 전에 후론사이드와 같은 농약을 희석한 물에 배추 모종을 침지하고 심어야 합니다. 뿌리 혹병이 없는 밭은 뿌리 밝은제로 침지를 하고 심으면 뿌리 활짝이 빠르고 배추가 빠르게 성장합니다. 침지하고 남은 물은 물을 더 많이 타서 모종에게 물을 주면 뿌리와 흙이 공간이 메꾸어지고 뿌리 활짝이 빠르게 됩니다. 두번째 죽는 이유는 강한 햇볕에 타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모종을 심을 때도 한낮 기온이 30도 이하일 때 심어야 뿌리 활짝이 빠르고 잘 자랍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심으면 생육기간이 부족하여 속이 덜 차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시기에 심어야 하지만 요즘처럼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갈 때는 모종을 심기 전에 물을 많이 주고 모종을 심어야 합니다. 심고 난 다음에도 물을 충분하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헐그로 모종을 싸서 배추잎이 비닐에 닿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요즘 한낮 기온이 33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검은 비닐이 복사열을 받으면 온도는 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달구어진 비닐에 배추잎이 닿게 되면 배추가 말라져 죽게 됩니다. 침을 구멍은 40cm 간격으로 뚫었습니다. 지금 포기와의 간격은 약 60cm 정도 이렇게 좀 넓게 띄웠습니다. 좀 넓게 띄워야만 배추, 물음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들지 않습니다. 심을 때는 이런 모종삽을 가지고 해도 되고 구멍이 작을 때는 이런 작은 칼을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번 그동안에 말랐기 때문에 물을 한번 살짝 뿌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헐게 무너지지 않아서 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심고 난 다음에 침지한 물에다가 물을 좀 더 탔습니다. 물을 한번 뿌립니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한번 넣으면 뿌리와 흙의 공간이 없어지면서 완전히 접착이 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흙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싸줍니다. 이렇게 싸주면은 잎이 지금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잎이 이렇게 지금 비닐에 닿아가지고 잎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을 받아가지고 배추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주면은 물을 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뿌리가 완전히 접착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배추가 지금 비닐에 닿지 않아서 지금 열을 받지 않습니다. 요즘과 같은 날씨에는 심고 난 다음에도 물을 자주 주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아침 저녁으로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멍이 하나분이라면은 물이 충분하게 땅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옆에 구멍을 더 뚫어서라도 물이 땅속에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물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쉽게 물을 주기 위해서 마늘이나 양파를 심을 때 쓰는 구멍이 많은 비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 호수나 물뿌리개로 물을 주어도 쉽게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죽는 이유는 해충에 의해서 죽는 경우입니다. 모종을 심어서 뿌리 활착을 하고 예쁘게 자랄 무렵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벼룩 잎벌레나 파밤 나방과 같은 해충입니다. 토양 속에 잠복해 있는 해충 방제를 위해서 토양 살충제를 사용하지만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이들 해충이 나타나서 아직 어린 배추잎을 다 갉아먹거나 파밤 나방과 같은 경우에는 배추 밑동을 잘라먹어서 배추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기 전에 미리 토양 살충제를 뿌려서 예방을 합니다. 하지만 토양 살충제를 뿌렸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해충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고 난 다음에도 살충제를 몇 차례 뿌려주면은 해충 방제와 또 해충의 근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텃밭에서 자가 소비를 위해서 김장 배추나 물을 가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먹을 채소에 일반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 가운데는 농약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밭은 농약을 사용하는데 어느 한 곳만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때 해충들이 그 밭으로 다 몰려서 제대로 작물을 가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위해서 최근에는 친환경 농약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장 배추나 물을 온전하게 잘 가꾸기 위해서는 일반 농약이나 친환경 농약으로 해충 방제를 해야 배추를 예쁘게 잘 가꿀 수가 있습니다. 해충 방제에 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은 배추가 죽거나 잘 자라지 않는 원인을 살펴보고 죽지 않고 잘 자라게 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